오바마케어의 캘리포니아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내일까지였던 신규 가입기간을 오늘 3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.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오는 30일까지 가입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당초 내년 1월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했었지만 가입자 확대를 위해 신규 가입기간을 연장했습니다.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식 웹사이트 커버드ca.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